아 빨리 이렇게 하고 자야 되는데 실력에서 나오는 엄청난 자신감 안진다는 마인드 안진 마 이혜주 과연 그는 누구인가 실력에서 나오는 바로 이혜주의 실력 얘들아 오여수 찍고 아래하자 만약에 이기면 오여수 찍고 깔끔하게 오다리수 좀 맞출게요 왼쪽으로 된기나 그래서 징크스 한번 해볼게 징크스 야 이즈팬 나오면 아 캐틀밴 나오면 이즈팬 해볼께요 아 캐틀밴 안하면 이거는 캐틀밴 대가리 찢으라는 소리야 이거는 창조해 줘야 돼요 캐틀밴 왜냐 다시는 캐틀밴 하라는 그런 계엄령을 내려줘야 돼요 상대 적팀한테 아 캐틀밴 아 캐틀밴은 필수구나 라는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10인정 아 그분이 누군지 말해달라고요 그분이요 페이커에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화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개인화면이 저 페이커입니다 야 이건 캐틀밴 대가리 한번 찍고 징크스 연습하자 징크스 챔프사 같이 갈께 아니 이기면 캐틀밴 대가리 찢어야겠다 이 새끼들 싸가지 없네 캐틀밴 안하네 지명 끝나고 자는거고 나 6시 오는거고 7시에 이기면 징크스 하는거고 센척이 아니라 센겁니다 좀 제대로 보세요 센척이 아니라 센거에요 아 나 연습 빨리 끊기고 싶다 이제는 하드키도 지겹다 애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지금 불크 나 상대로 불크한다는 자체가 트루라겠다 이말이야 불크는 못 땡기면 답이 없는 챔프야 날 땡긴다는거? 나는 마치 불크와 물과 기름이야 호나 뗄 수가 없어 땡기려고 그러면 옆으로 비껴나가지 어? 그러니까 불크를 한다는 것은 트루라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 미친 짓이지 저거 대가리 총맞은 짓이죠 마저 감사합니다 철거 유튜브 형님 10연승도 가능할 것 같네요 진짜 왜 이렇게 잘해졌어요? 비결이 궁금합니다 철거님 그러니까 진짜 그냥 진짜 웃을끼에 쫙 빼고만하자면 그러니까 스킬 상대의 스킬도 연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관련법도 좀 많이 연구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말로는 좀 힘든데 딜넣는 그러니까 딜넣고 무빙하는 법이 있어요 무빙이 탁탁탁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탁 한 다음에 계속 싹 빼면서 싹 해야 돼요 무빙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맞아야 될 무빙이 있어요 맞으면 원딜 한 방에 가는 매혹 같은 거 이닛이 걸리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무빙 피한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실력 많이 느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딜은 무조건 꼭 피해야 할 스킬이 있어 그것만 딱 명시하면 돼 다른 스킬은 뭐 처맞아도 돼 딜 깎이는 거 정지상태되는 거 그래 정지상태되는 거 한 대 맞으면 정지상태되는 거 있죠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자 말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볼 것 같으면 줄크그래 알겠는데 콥콥콥콥 콥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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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엑 크 어 맞아 궁걸이 저 티어 지금 따이아요 아 나 소나와 왔나 왜 이렇게 토합질 나왔냐 소나는 새끼 중에 정상인 못 봤어 오오오 고춧가루 소산사의 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산사의 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삭 소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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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나 쳐먹구요 야 누가 킬 뭐 이런거 해줄사람 없냐 그러면 나 목숨걸로 그런데 저 맞지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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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이불로 울렸어요. 히힛 깜짝 놀랬네 3대2에도 안되네 아깝다 또 뭐해 이지랄이다 저거 무리였으면 내가 죽었어 적당히 좀 하자 아 여기 브론즈들만 있나봐 아 나 진짜 국혐이라서 시발 진짜 끄고 끄고 가야겠다 아니 여러분들 방금 내가 이쓰고 잡으려 했으면 이 불칸한테 죽을수도 있었어요 어우 아 이거 시나냐 얘들아 라인 땡기자 이블린 시상치 않다 이 새끼 내가 볼 때 나 싫어하는 안티펠이다 이 새끼 딱 갱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봄만 올 기세거든 라인 좀 땡겨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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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에 주는 여유 어우 야 너 끌릴 뻔했다 저 뒤에 있다는 거다. 이거 뒤에 있다 이블린 미드 밀자 이거 오우 쉣 손 너무 쉽게 만들어 그냥 이분이 하나도 이거 안된다 계속 밀어 숨도 못쉬게 만들어 믿음 안오는데 안해나 비용신이 아 귀엽다 우리 실내기 형님들 퇴리하는 것도 지겹다 얘들아 진짜 이는 여러분들 혹시나 모른 퇴리하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퇴리하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퇴리하는 것도 지겹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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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나 이거 한겨라 샴다 면탄공!!! 킬 쓰고 널 잡는다!!! 어 개이득 하하하하하하 이러면 개이득이지 어 킬 쓸지는 몰랐겠지 탑텔에다가 정글 다왔는데 1킬 구원해 공사하면 개이득이지 그래 깨라 상관없다 잭스야 뭐하냐 안 밀고 다 밀어라 말자하고 다왔다 지금 야 뭐해 야 잭스 말자 바텀이야 뭐 막 다치고 있어 킬 빠졌는데 야 잭스 미친새끼 아니에요 아니 말자 됐다고 하는데 말자치면서 하고 있어 저거 제정신이야 와 와 와 아 아 타케 아 그럼 미드 뭐하냐 미드가 잘못했네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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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vone 쫙 다 엉 내가 무릎 저지 미드 1. 2. 3. 3. 3. 4. 5. 5. 6. 5. 6. 7. 8. 10. 10. 10. 이거 못깎겠지 저기다 더 깔줄은 밀어주고 야 미드 빨리 밀자 이거 와 와 이거 C라임 와 지랄주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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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네 와 존나 컸네 이블링 아 뭐야 대빵 못먹었어 내가 존댔는데 이것도 내가 캐리어야겠는데 아 뭐야 친구도 아닌데 그만 좀 물려라 토악줄 나간다 야 미드 좀 깨라 와 방 뭐야 방 뭐였는데 방금 와 이블링 때 맞네 빼라 이거 빼라 빼라 이블링 온다 바다간다 하 이거 소리나기겠다 이거 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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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좀 잘려라 아 불꽃도 주나 못하는 새끼 이거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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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늦었으니 아 죽어야겠다 포탑에 포탑에 죽어야겠다 비란죽 그거 아니야 와 이거 존나 불리한데 이거 어떻게 되냐 얘들아 야 물리지 마봐 이거 고소까지만 좀 나와봐 아 제스야 또 죽는다 빼라 케일 궁이 노답이야 이거 와 나리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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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아 오 아 제발 좀 탑에서 한타하자 탑 온다 탑에서 한타해 아 1인국 불크 1인국 이거 실화야 이거 싸워 들어가 아 아 이거 들어갔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도 알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나쁘지 않은데 이것 좀 와라 아 와 매오 매옥실 안 나요 야 심지어 케일 무빙도 안했어 나 때리세요 이거였는데 그냥 쳐봐줄게요 때리세요 와 야 그만 좀 죽어라 야 불코 잡는데 몇시간이 걸려 잡어 오 이거 이겼는데 나이스 이불은 없었다 가자 미리밀어 미리밀어 조코와드키드 탑도엘차 좀 밀어라 와 좋지 더센스 어? 와 이거 진짜 캐드 캐릭터 힐 마주하겠다 에 미드 마주하겠다 탁 가자 탁 가자 다음 곡은 이쁘다 탁 탁 탁 탁 잔 완전히 지쳐서 잘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가 잡아라 야 이거 진짜 캔탈 하드켓이다 이거 고속도리도 나왔다 와 잠시만 템 보자 지금 내가 볼 때 이블린 컸고 그 다음에 케일 컸거든 그냥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내가 볼 때 가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 바로 라인은 갈 필요 없고 지금 가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블린이나 이거 케일이 나 문단 말이야 수원을 왜 가 미친 새끼들아 멜모 가자고 안되는데 멜로 뭐 야 그거 뭐야 트리턴 가지마 삐바 바로 땡길게요 그냥 아니 카이팅은 어차피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카이팅으로 그냥 끝낼게 아니 이블린 나 몰면 X 되는데 뭐 써 씨 발 카이팅 무시하나 내가 일로 오해 갔어 오 내가 이블린 나 몰래 오 내가 이블린 나 몰래 오우 오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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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하노 빨리 끝내라 끝났다 이거 끝났지 내가 다 잡았잖아 이거 잡아 끝났지 이건 여러분들 누가 봐도 개틀캐리에요 인정하세요 내가 다 잡았어 카이팅으로 여기서 딜 다 놓고 그냥 가는게 나와냐면 이분이랑 이 새끼는 필요 없어 와 이것도 끌리는 좌석이 있나요 이거 빼라 이제 다 지린다 와 오바라고 또 다 지린다 야 잘 써 곰봉 곰봉이 들어 오케이 이거는 내가 볼 땐 여러분 내가 존나 컸기 때문에 이거는 가행 가면서 주포 바로 가는게 나와봐 주포 가면서 피읍 안해도 돼 이거는 내가 탐 라임 해주면서 이거 역반만 역반만 조심 이거 역반만 역반만 조심 이거 역반만인거 같은데 누가 봐도 역반만인거 같은데 누가 봐도 역반만인거 같은데 역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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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데 야 성밀자 도웍재기 끝났다 이거 생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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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깨는게 중요하다 오케이 어디 오는데 어디 오는데 미친새끼야 나대나 우리 안에 갇혀있어라 미친새끼야 라유 가야겠다 근데 딜 안나오네 피박할까 피박아야겠다 아 이거 똘 죽고 피바야다 피바 피바야다 죽이다 나대나 미친새끼야 아이고 기아부라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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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잼이다 아 나 잠 못자겠는데 하드킬하는데 계속 아 끝내라 투옥재기 그냥 생까보 고고 오오 아 오오오 오피이 중보차 가야되 이거 가인아니야 가인아니야 멜모 가야되 아 나 케일이 공지간줄 알았어 끝낼게요 야 진짜 내가 저쪽은 우리 팀 벌써 끝났어 야 진짜 내가 다 분량한 거를 다 역전시켰어 인정?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다 초반에 상응 안 좋았어 근데 내가 다 풀어준거야 있나 뿅 없네요 어 뭐지 누구야 이거 미드가자 미드 이거 바텀가면 다 바텀가자 바텀느냐 바텀부터 밀자 이거 운영가자 그냥 바텀 밀고 쫙 들어가야되 바텀 밀어야지 아 아니 그냥 보여줘도 되겠다 너무 재밌어 바텀 밀어야지 아니 왜 죽는거야 대체 있었던 곳을 겨냥해야지 바텀 와 치X 킬이 자꾸 나중이냐 와 킬 뭐야 아 아 아 아 공포지만나봐 와 케일 딜 너무 쎄 방세반 안가서 그래요 아니야 이겼어 이거 줄 수가 없어 야 이거 끌리면 진다 저 바롱 준비하자 이거 이거 아리 한 번 해주냐 메호 아 뭐고 메호 와 뭐야 빼라 형 간다 형 간다 페일 국무 없지 응 주의지어 빡 밀자 끝나자 믿음이라 믿음 아니 믿음이라 라일다 연목을 쳐주라 형님 좀 믿을게 지인 말자 이븐인 밀고 바로바로 밀고 바로 꼬바지 말 바로 먹고 바로 먹고 깔끔하게 끝낸다 바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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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4 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더라도 잭스가 백도하면서 탑만 깨면 상대 못 와 이기면 그냥 경기 끝나는 거고 그러나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깔끔히 운영해야지 뭔데 나풀테 이불용수께되면 지레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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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단길이 사먹쟁이가 스텝 히어로랄게 없는데? 빼라 빼라 오야 씨X 카드필에 가야겠네 아 전멸했으면 씨발 지금 5대 1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아 헬콩 빠졌지 아 핵콩 빠져나 야 설마 지나? 야 빼빼빼 야 존 됐다 씨X 아 나 오말라 야 억쟁이 줘 하나 시간만 끌어 야 나도 적사야 와야된다 그래 적사야 와야된다 그래 적사야 와야된다 그래 적사야 야 책이 이게 맞겠지 저게 억제기가 곧 질팀 태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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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잡자 바텀 모이면 우리가 이겨 진짜 쏘나고 공 벌지만 하면 이겨 전멸 빨라 전멸 미누미러 미누미러 미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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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! 씨발 안 돼! 쉽지? 어? 제발 아니 나왔다 제발 아니야 어 안 돼 안 돼 야 빨리 씨발 이분이 개 이분이 개살기야 이분이 씨발 오오 오오 아니 이걸 뭘 내가 던져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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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